수아 메가스터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스페인 메이크업 선예솔입니다. 오랜만에 총평 영상을 찍네요. 6월 이후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스페인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수치적으로 봐도 많이 없으신데 그래도 스페인으로 보신 또 몇몇 분들이 제 Q&A 게시판에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사실 수능 지금 얼마나 남았죠? 제가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수능이 대충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덜 남은 느낌이긴 한데 많은 시간이라면 많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적은 시간으로 느껴지는 딱 지금인 것 같아요. 9월 이후로 9월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10월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주요 과목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스페인어 지금 수능을 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대 인문학부로 입학을 준비 혹은 예상되는 친구들이 혹시나 몰라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는 과목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혹은 제외국어 수능 시험장이 분위기가 좋더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왕 선택할 바에 스페인어를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첫 예솔이 걔가 웃기더라. 걔밖에 생각 안 나더라. 너무 고맙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뭐 지그신 분이든 공부를 하신 분이든 아니면 공부를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앞두고 계신 분이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9월 평가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시험이 어려운 파트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청나게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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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가 이번에 9월 모의평가 문제 해보고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difficile, difficult! 이건 아니고 그냥 not easy 이 정도죠. not easy. 근데 왜냐면 계속해서 very easy 였는데 not easy 이랬던 거죠. 발음과 철자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 항상 쉽고 1점짜리로 나오고 딱 두 문제밖에 없잖아요. 어휘 문제는 이번에 사실 쉬웠어요. 근데 조건이 붙죠. 공부가 된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수업, 실전 코스 혹은 기초 코스를 들으시고 이제 파이널 코스가 이제 아마 올라갈 시점에 제 영상을 또 보고 계실 텐데 거기서 다 다룬 표현입니다. 안 다룬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잘 공부했다면 아마 쉽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시험이라 적어놨고요. 회화도 이번에 너무 쉬웠어요. 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은 1위 문제가 이번에 속담 문제가 나왔거든요. 속담. 여기서 살짝 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이라면. 사실 그때 괜찮아요. 여기서 절으셔도. 나머지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약간의 약간 거슬리는 돌멩이 뿌리 같은 존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빼고는 너무 쉬웠다. 독해 같은 경우가 쉬움과 약간 어려움 사이인데 다시 말하자면 엄청 쉽진 않다. 그래도 쉽다. 스틸이 쉽다.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수능과 평가원 문제에서 여러분의 지리적인 일반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아요. 짜증나게. 그래서 이번에는 세비야가 답이었는데 세비야에 관련된 독해 지문이 나오고 이 독해 지문을 읽고 정답이 세비야임을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걸 해야 했었던 문제가 독해에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세비야가 어디야? 난 지금 충청도 전라도도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근데 그런 문제는 맞추시면 너무 좋겠지만 모르면 사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수능에도 아마 나올 건데 제 생각에는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쉬웠고 이번 9월이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웠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아 아 아 아 로 가니까 이번 수능에는 좀 또 아주 쉬움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 문법은 다소 어려움이라 적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답을 내는 게 이구알이라는 표현이 있어. 영어로 equal 이란 뜻인데 이구알이 들어간 부사구와 형용사구 비교 동등 비교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수특과 수원에 많이 나왔지만 되게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 그리고 전치사 문제 전통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문법 4개 중에 2개로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형용사 부사 비엔 부에노 구분하는 거 있죠. 그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소 어려움으로 적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6월 평가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선생님의 느낌은 수능은 아주 쉽게 나오지 않을까. 절평이잖아. 어렵겠네. 짠하게. 그렇지 않아? 아 진짜.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팁인데 사실은 거창한 팁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팁이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본기를 하시면 되는데 거창한 게 없고 여러분들 이제 9월, 10월, 11월인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스페인어 시작하신 분들. 여름방학. 여름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예 기초가 없어. 기초 없음파.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스페인어 배우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래요. 선택자들이. 선생님 저는 1년 전부터 데뷔를 해왔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여름부터 이제 6월 이후죠. 이제 6월 이후부터 공부하는 파 9월 이후부터 공부하는 파.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겠네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 여름 특집 퀘스트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란 사실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스페인어 같은 경우가 범위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만 범위가 넓어 보일 뿐 범위가 굉장히 작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어휘가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거 보고 보시잖아요. 금방 사실 외울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기초어휘 다 외울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 어휘가 제일 중요해요. 외국어에서. 어휘를 모르면 어떻게 독해할 건데. 그쵸. 그리고 이제 구조. 문장을 보고 이게 구조가 동사인지 주원인지 목적인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문법이라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이거를 기초코스 선생님 강의가 있어요. 명강이라고 들었는데 명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강의가. 그래서 기초코스에서 이걸 빠르게 다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될 리가 없어요. 지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강의 목표를 가지시고요. 그 이후로 이제 실력 코스가 있는데 요것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유달리 내가 틀리는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스페인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섯 개 영역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유달리 애들이 틀리는 게 사실 2번과 5번이에요. 그리고 난이도상으로 1, 3, 4가 쉬워요. 쉬워 쉬워 쉬워. 다소 어려움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다 쉽지만 그나마 분류를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실력 코스에서는 우리가 뭐 하냐면 이 저희가 기초에서 배웠던 개념이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빨리 배우죠. 사실 완강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력 코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취듯이 공부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EBS 수특이랑 수원 풀어야 되나요? 시간 없는 데라고 하시면 풀면 제일 좋지. 근데 진짜 시간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지난 3년 동안 6월이랑 9월이랑 수능 기출 공짜잖아요. 구글에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 푸시면서 내가 유달리 틀리는 문항을 찾아서 그 문항만 존나 조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게 이제 1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1등급 목표로 해야지. 1에서 대충 한 3까지는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이란 전제가 붙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빨리 기초 어휘에 암기하시고 기초 코스 수강하시면서 어떤 문장으로 얘네가 스패너라고 돌아가는지 이해만 하시고 바로 실력 코스로 가서 아! 내가 기초에서 배운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고 어떤 유형 안에서 이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누달리 내가 약한 부분을 존나 조져. 조지면은 수능에서 여러분들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총평 영상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까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기간 선생님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Q&A 게시판에 질문 되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수능 전까지 아주 또 그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최대한 제가 빨리 답을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